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원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0년 11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구분상가의 구분폐지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9월 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204-810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점포인도 등에 관한 청구사건이고요. 원고는 이 사건은 4층 상가의 일부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4층 상가의 일부 임차인이었습니다. 피고가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된 사건이죠. 내용 한번 보시죠. 이 사건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지하 5층에 지상 19층의 주상복합건물이었고 여기 시설관리업체가 따로 있었습니다. 상가에 관한. 이 시설관리업체가 상가 전체의 구분소유자의 동기 없이 4층과 5층을 내부시설을 철거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4층은 찜질방, 5층은 목욕탕을 만들어서 사우나 대형, 테마파크 사우나 같은 걸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4층과 5층에 호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사실관계에 의하면 4층에 구분저포가 160개가 있었는데 그걸 전부 다 터버립니다. 전부 다 터버리고 거기다가 찜질방을 만들어놓은 거죠. 그러면서 그런데 원고가 이 160개의 구분저포 중에 10개의 구분저포의 소유권을 얻은 거죠. 매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피고는 4층에 다른 7개의 구분저포 소유자로부터 식당과 매듭을 임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7개의 구분저포가 구석에 있었겠죠. 거기 그 구석에 매점이 있으니까 그 구분저포에 있는 소유자로부터 식당과 매점을 임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두 가지 주장하는 거죠. 첫 번째는 구분이 없어졌다. 이거 전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 다 공유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나는 공유 지분을 갖고 있고 공유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유자로서 임차인인 피고가 공유자들의 과반수에 동의 없이 지금 공유주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라. 나가라고 청구를 하게 된 거죠. 이제 문제는 뭐냐. 이렇게 구분소유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칸하고 케익을 나눠가지고 상가의 경우에는 줄만 그어놔도 구분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대형 패션몰 같은데 패션쇼핑몰 같은데 보면 구분 1호, 2호, 3호점이 쭉 있는데 그게 바닥으로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걸로 그냥 구분소유가 되는 겁니다. 112호, 112호, 103호, 100조호, 416호 이런 식으로 쭉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구분선을 다 없애버리고 지금 찜질방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이게 공유관계라고 본다면 이 공유관계의 소수 지분권자,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소수, 과반수가 안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 방해 금지, 철거까지 할 수 있는데 인도까지 요구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구분점포사의 구분이 폐지되면 기존의 구분소유권은 다 소멸한다. 그러니까 10명이 10개의 구역으로 나눠놨는데 구분서를 다 없애버리고 그냥 쫙 깔아버리면 10명의 공유로 바뀐다. 결국 이 사건은 160개의 구분점포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거를 다 터버리고 찜질방을 만들었으니까 4층의 경우에는 160개의 소유자의 공유가 되는 겁니다. 공유가 되면 그 구분소유권의 비율에 따라서 지분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원고는 10개 점포, 160분의 10, 16분의 1의 지분권만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공유가 되면 과반수 지분을 가진 사람이 그 공유문의 사용수익을 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용수익의 한 이익은 각각 지분별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이 2018-28752 판결에서 이런 판결을 하게 됩니다. 소수 지분권이죠. 과반수가 안 되는 사람은 보존행위로서 인도청구는 할 수 없다. 다만 방해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철거 또는 방해의 길을 금지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매점을 철거하긴 할 수 있어도 나한테 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철거만 하고 그대로 놔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점유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결국은 그런데 지금 원심은 인도까지 인용을 했기 때문에 파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전업 판례가 2018년 사건이니까 2020년에 나왔기 때문에 이 전업, 전업 합의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인도청구가 가능했다라는 뭐 그것 때문에 바뀐 거니까 원심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재납이 판례가 변경됐기 때문에 지금 인도청구를 할 수 없게 된 거죠. 어쨌든 소수 지분권자는 인도청구는 안 된다. 다만 방해배제는 가능하고 방해 행위도 금지할 수 있다. 여기까지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미분양 상가가 여러 채 있을 경우에 하나로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구분 소유 선까지 다 없애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1호 부터 105호까지를 한꺼번에 분양해가지고 싹 터버리면 터버리면 101호 부터 105호까지는 구분 소유가 없어져 버리고 이거는 공유가 됩니다. 그래 따라서 이 중에 101호, 102호만 팔게 되면 5분의 2의 지분권만 소정하게 되는 거고 구분 점포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다시 구분 점포 가능하게 되면 그거는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찜질방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구분 다시 구분을 할 수 없게 돼 버려서 구분 소유권이 없어져 버리게 된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구분이 패드되어 있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 상가에 현장 방문을 해서 등기와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실무에 하다 보면 101호로 되어 있는데 실제 가보면 105호로 된 것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검축물 대장하고 등기하고 일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그걸 확인이 제대로 안 되면 그 대장과 등기를 일시리 시킨 걸 먼저 해놓고 매수해야 됩니다. 이 판례는 구분 소유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현장을 반드시 확인해서 구분 소유가 가능한 등기와 검축물 대장이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실무자들이나 변호사들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0년 11월 15일자 판례공부 형사 자격증 대여의 해석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0년 9월 2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6도 17349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상고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문화재 수리법에 의하면 문화재 수리 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문화재 수리 등의 업무를 하게 해서 하거나 또는 다른 문화재 기술자의 성명을 이용해서 해석 안 된다. 이런 경우에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해서 업무를 하거나 누군지 그 기술자의 성명을 사용해서 업무를 해석 안 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죠. 사실은 이렇습니다. 문화재 수리업을 등록을 하려면 기술자 4명, 기능자 6명의 기술 요건을 갖고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종합문화재 수리업이라는 특수한 업이 있기 때문에 기술사라든지 기능사가 반드시 있어야만 수리 등록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어떻게 했냐면 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고용한 것처럼 처리를 하는데 실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용만 합니다. 그 상태로 실제 시공은 기술자나 기능사가 아닌 사람들이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기능사나 기술자들이 실제로 자기가 기술이 있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문화재 수리업에 등록만 이 사람들을 고용한 것처럼 해가지고 등록을 하고 실제 수리는 딴 사람이 하는 거죠. 이게 과연 아까 말한 법에 있는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 기술자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기술자의 성명을 가장해서 한 경우에 해당하느냐에 관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2016년에 접수가 됐는데 2020년까지 대법원이 골침을 한 거죠. 이렇게 실제로는 성명을 사용한 바가 없는데 행세한 바가 없는데 과연 이 문화재 수리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한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고용되어서 직무를 수행한 것처럼 가장하는 그러니까 수행하지 않으면서 고용되어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거 이 경우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아서 문화재 수리법에 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경우도 법에서 말하고 있는 자격증 대여 행위에 해당한다. 자격증 대여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다는 거죠. 반드시 행세, 기술자나 기능자가 인 것처럼 행세하지 않았다고 해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문하고는 약간 해석이 좀 다르죠. 행세를 해야만 된다고 돼 있는데 대법원은 이 행세라든지 명의를 사용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자격증 대여라는 걸로 1차 해석을 한 다음에 자격증 대여 행위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아서 문화재 수리법을 하게 한 경우 이 경우도 대여가 되고 그 대여 방식은 실제로는 고용하지 않으면 고용된 것처럼 가장하는 것도 이런 부정한 방법에 등록한 걸로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판결은 법률의 문헌을 상당히 확장해석한 겁니다. 견해에 따라서는 유치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원래 형벌은, 형벌법규는 유치해석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판결에서는 거의 유치해석에 가까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자격증 대여에 있어서는 상당히 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 고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판례가 한번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자격증 대여에 관련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해석을 넓게 할 수도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대법원에 나왔다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 대여에 관련된 형벌법규에 있어서는 이 판례를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0년 11월 15일 지역 판례공부 형사 새우젓 뇌물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9월 24일이고요. 2017도 12389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뇌물수수에 관한 사건이고요. 피고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검사가 상고해서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129조와 130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129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서 뇌물을 수수할 경우에는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통상적인 뇌물죄죠. 130조는 제3자 뇌물 제공이라고 해서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서 제3자에게 뇌물을 공유하게 하거나 이런 경우에 처벌하는데 이때는 요건이 하나 추가됩니다.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이 없으면 제3자에게 뇌물 어떤 거 두라고 하는 것도 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공무원이 제3자의 부정한 청탁 없이 기부단체, 봉사단체에다가 돈을 내라고 할 경우에는 제3자 뇌물죄가 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기부단체가 부인이 운영하는 단체다. 이러면 부인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인이 받은 것은 단순 뇌물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단순 뇌물죄로 기소가 된 사건이고 아마도 수사기관이 부정한 청탁이 입증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직과연이 이렇습니다. 피고인 2는 도청의 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물을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 2이 도청 과장한테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로 선물할 사람이 있으면 내가 서울 수술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이 도청 과장의 직원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수산업자에게 줍니다. 수산업자가 명단 쪽의 사람에게 사람들에게 새우소를 보내줍니다. 새우소를 보내줍니다. 어떻게 보내지냐면 도청 과장의 이름으로 보내는 사람을 적어서 보내줍니다. 그런데 원심은 새우젓을 받은 사람은 제3자죠. 도청 과장에게 받은 게 아닙니다. 새우젓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도청 과장하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공동체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3자 뇌물이고 제3자 뇌물로 기소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 뇌물죄가 아니어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아마 검사는 부정한 청탁을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있다고 발견을 못해서 제3자 뇌물로 기소 안 하고 단순 뇌물죄로만 기소를 한 거죠. 그런데 단순 뇌물죄가 되려면 제3자가 받은 것이 원고가 받은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만 단순 뇌물죄가 되는데 원심은 선물 받은 사람이 딴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원고가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한 거죠.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제3자가 받은 것이 과장의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제3자의 판단 기준은 원칙적으로 경제적 공동체인 경우에는 본인이 받은 거다. 아까 말한 부인이 경영하는 회사 이런 거는 제3자로 안 봅니다. 부인이 받은 경우 다 경제적 공통이 되니까 다 본인이 받은 겁니다. 문제는 새우젓이 도청과장 이름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았는데 보니까 도청과장이 보낸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보면 도청과장한테 고맙다고 전화도 해줍니다. 어우 서울시에서 잘 받았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감사 전화를 한 것도 도청과장이 받았고 결국은 도청과장이 받은 건데 직접 제3자한테 보내준 것을 요청하기 보다. 그러니까 제공 방법에 관한 양해를 구한 것이지 이거는 도청과장이 받은 것과 똑같다. 따라서 제3자가 경제적 공동체인지 아닌지 여부까지 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과장이 받아서 보내줄 것을 그냥 수산업자가 직접 보내준 것에 불과하지 이거는 과장이 받은 것이 맞으니까 단순 외무제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은 단순 수례죄 단순 수례죄의 적용에 있어서 제3자 뇌물죄하고 구별하는 여러 가지 판례 중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제3자 지급이 부정한 청탁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데 통상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이 그래서 단순 뇌물죄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뇌물죄의 경우에는 제3자의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이런 경제적 공동체가 되게 중요한데 이 사건에서는 경제적 공동체인지 여부까지 갈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냥 도청과장이 받은 것과 똑같다. 도청과장이 보낸 것처럼 택배로 보낼 때 보낸 사람 이름 암우개 이렇게 보냈으면 암우개가 받은 것이 맞다라는 것을 판단한 거죠. 따라서 지급 주체를 공무원으로 할 경우에는 경제적 공동체 여부와 상관없이 뇌물수수가 된다라는 게 이 판례의 요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청과장이 기부단체 기부하라고 해놓고 기부자 이름을 과장 이름으로 했다. 이러면 이것도 단순 뇌물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기부단체 입장에서는 업자가 기부한 게 아니라 도청과장이 기부한 거기 때문에 따라서 이건 단순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를 구별하는 좋은 기준이 되니까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기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0년 11월 15일자 판례공부 형사 봉사활동 확인서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9월 2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도 19283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업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업무방해 사건이고요. 상고인은 검사였습니다. 무죄가 됐는데 검사가 상고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서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통상으로는 위계에 의해서 업무방해한 경우에 처벌하는 거죠. 이 사건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이 병원의 관리사에게 허위의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봉사활동 확인서를 피고인 2가 학교에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제출하니까 아이가 다니는 학교 교장이 아이에게 봉사상 수상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사가 피고인들이 공모해서 학교 교장의 봉사상 심사 선정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해서 기소를 한 거죠. 문제는 뭐냐면 업무방해죄는 심사를 해야 될 사람이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으면 성립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심은 이 학교 교장이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방해된 게 아니다. 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를 한 거죠. 이게 과연 불충분한 심사에 기회를 한 건지 아니면 충분한 심사를 했어도 위조를 몰랐느냐 이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 봉사활동 확인서 자체에 명백한 모순 오류가 있거나 혹은 교장이나 심사위원회가 허임을 인식할 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라는 정도의 사정이 없다면 그 정도 서류가 진실하다고 믿고 했다면 충분한 심사한 걸로 봐야 된다라는 게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위조 허위 가능성을 전제로 이게 제대로 발급된 건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학교나 학교의 위원회가 따라서 이거는 그냥 믿고 했으니까 믿고 한 것이고 이거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게 맞다라고 대법원은 판단을 한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이게 불충분한 심사가 있었냐 없었냐에 관해서 대법원이 지금 약간 사실처럼 판단하고 있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사실심의 판단에 관해서 관여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뭐 그렇다 치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학교가 입시를 위해서 봉사상은 굉장히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상을 그냥 막 줍니다. 특별한 것도 아닌데 그냥 봉사상을 다 주는 거죠. 그냥 입시를 위해서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상장을 남발하는 상장일수록 업무방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사를 정확하게 하는 경우가 국가기관이 어떤 심사를 할 경우에는 막 그 심사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판단하죠.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고 그걸 안 했다면 심사를 불충분하게 한 거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입시를 위해서 봉사상을 남발하는 경우 또 그 봉사상을 굉장히 쉽게 내준다는 사실을 학교도 알고 다 압니다. 내는 사람도 알고 학교도 아는데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냥 일단 봉사상에 들어오면 봉사상을 막 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현실을 대부분이 고려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장을 남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발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상장이나 무슨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거 뭐 그다지 좀 이상한 거 껴있는 것까지 다 이해하면서 그냥 대충책도 넘어가는 경우에 오히려 오히려 업무방해가 성지배 발생이 커져버리는 거죠. 그런 거 심사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판례는 좀 심사 자체를 부실하게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런 상장이나 심사 자체를 남발하는 경우에 오히려 업무방해 범대가 성지배 발생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상합니다. 어쨌든 대부분 판례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업무방해가 굉장히 넓게 인정이 돼서 남용된 여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 이 판례가 문제라기보다는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아무런 부작용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업무용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0년 11월 15일자 판례공부 형사 간접적 이익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9월 2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8978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아청법에 있는 음란물 제작 반포 도박 공간 개설에 관한 사건입니다. 상고인은 피고인이고요.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내용은 보시죠. 이 적용 법령은 아청법에 있는 제11조입니다. 아청법에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할 경우에는 처벌하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리가 목적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사건이죠. 이 삭제생활은 이렇습니다. 이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도박을 하는 사람을 유의를 하냐면 오픈 채팅방에다가 아동 청소년을 이용 음란물을 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음란물을 보고 들어온 사람이 오픈 채팅방에 접속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적 상황을 확인한 다음에 가입을 시켜줍니다. 가입이 돼서 들어오면 이 사람한테 도박 사이트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도박을 하겠다고 하면 이 사람은 다시 도박 사이트에 승인을 하고 도박을 하게 한 겁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이 음란물을 이 사람에게 파는 목적이 아닙니다. 음란물을 가지고 돈을 버는 건 아니고 음란물을 이용해서 유인을 하고 유인한 사람을 도박을 하게 해서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음란동영상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의 음란동영상을 도박 사이트 홍보를 위한 유인수사를 쓰는 경우에 이 경우에 영리 목적으로 음란물을 사용한 거냐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법에서 대법은 뭐라고 하냐면 음란물 배포가 유반 행위의 직접적인 대가일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음란물을 꼭 돈을 벌 필요가 없다. 음란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 대표적인 이 사건의 경우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음란물을 이용한 경우 또는 예를 들어서 마약을 판매할 목적으로 유인수산으로 음란물을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도 영리 목적으로 음란물을 사용한 걸로 본다는 겁니다. 뭐 영리 목적으로 음란물을 사용하는 거 다 많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음란물을 직접 음란물을 가지고 돈을 버는 건 아니고 음란물로 유인을 해서 마약이나 도박으로 돈을 버는 거죠. 그럴 경우에도 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홍보 목적의 미끼 상품으로 음란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경우도 영리 목적이 인정돼서 가중처벌된다는 겁니다. 영리 목적이 없으면 이것보다는 가중처벌 안 됩니다. 당연히 처벌 다 됩니다. 처벌 되는데 지금 문제는 영리 목적이 오는 가중처벌된다는 거죠. 그런데 간접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리 목적으로 가중처벌된다는 게 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유사한 다른 범대 목적으로도 영리 목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용되고 물론 이 영리 목적으로 음란물을 사용하는 것이 애초에 법률 제정 당시에 과연 이런 홍보 수단으로 음란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영리 목적으로 생각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법률을 해석에 의해서 만들 수 있고 그 해석이 문헌에 반하는 해석이면 안되지만 이 경우에는 간접적 이익을 위한 홍보 수단으로서 음란물을 이용하는 경우도 영리 목적을 인정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해석 범위에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유추 해석이나 확장 해석은 아닌 걸로 보이고 충분히 가능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영리 목적에는 홍보 수단이나 간접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 경우도 영리 목적이 입증된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판례는 영리 목적에 관한 여러 다른 유사한 유사한 판례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